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 수학 만기 전략 장현재입니다. 오랜만에 캐스트 인사를 드리는데 실전모의고사를 파이널 모의고사를 준비하느라고 선생님이 연구실에 콕 박혀 있었습니다. 실전모의고사반은 현장에서 개강을 했는데 일주일간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가장 많은 아 우리 학생들의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가장 많이 느낀 점이 바로 여기에요. 실전모의고사반에 왜 참여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가장 답답해하고 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져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사실 좀 놀랬어요. 시간 부족이 해결되면 시간 내에 내가 못 풀었지만 시험이 끝나고 나면 풀 수 있는 게 참 많았는데 그게 안타까워서 실전모의고사일 시간 제거 한번 푸는 그 훈련을 좀 더 해봐야겠다라고 생각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파이널 실무 시즌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것은 이제 반만 맞는 거예요. 반만. 그래서 우리의 수능은 어떤 수능이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면 어떤 태도로 파이널 할 거나 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퀘스트 준비했습니다. 일단 뭘 볼 거냐면요. 여러분 한 4, 5년에 걸쳐서 수능 수학의 원점수 등급 컷을 좀 볼 거예요. 수능 수학의 원점수 등급 컷. 이것이 이제 평면적인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선생님이 평균을 아예 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2019학년도부터 21학년도까지는 가형, 나형이었잖아요. 두 가지로 나누었고 지금은 세 과목 선택 과목 체제가 돼서 등급 컷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한 사람의 비율. 가형, 나형의 비율과 지금은 선택 과목에 따라서 비율이 있잖아요. 그것에 반영해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평균을 내봤습니다. 결론, 2019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가 이제 가나형, 가나형 시절이고 앞에 가형, 나형, 가형은 거의 비율이 1대2였어. 이렇게 등급 컷을, 원점수로 추정한 등급 컷을 평균을 했더니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8, 9점, 평균 내고 해야 돼요. 8, 9점, 3위, 8, 5점, 3위 해서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이던 가나형 시절. 이게 가나형이죠. 이게 이제 공통 선택 체제가 밑에 있고요. 데이터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물론 여기는 확통 미적 기아야. 기아가 항상 더 적은데 올해는 더 적을 거야. 한 3, 4% 정도 될 거야. 어쨌든 이렇게 등급 컷이, 원점수 등급 컷이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이게 뜻하는 바가 해석이 바로는 되지 않을 테니까 질문을 해볼게요. 이 가나형 시절과 공통 선택 과목 시절의 수능 수학은 평균은 올라갔을까 내려갔을까? 수능 수학의 평균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 보고 알 수 있어요. 5등급이 딱 가운데 등급이잖아요. 5등급 컷트라인이 거의 평균 근처에 있다 생각하시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저 밑에도 있고 저 위에도 있는데 5등급이 등급으로서 가운데잖아. 그래서 여기를 살펴보면 평균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다른 질문을 해볼게. 상위권, 상위권, 1등급, 만점에 가까운, 아주 많은 점수를 받는 이런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여기를 보면 되죠. 1등급의 원점수 컷트라인은 사실 크게 변화한 것 같지 않죠. 8, 9, 8, 6, 9, 2 이것은 8, 9, 8, 6 1등급의 컷트라인은 원점수 컷트라인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가형, 나형이나 선택과목과 무관하게 그 비율에 따라 평균 낸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평균은 내려갔는데 무려 10점이나 내려갔어. 10점 가까이 내려갔죠? 이 정도 내려가면 시험이 많이 어려웠다는 얘기인데 또 1등급 컷트라인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1등급 너머에 뭐가 있지? 만점자의 인원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만점자의 인원은 당연히 늘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수능 수학은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냐면 양극화가 진행됐다는 거죠. 이미. 이미 양극화가 진행됐다는 거예요. 상위권은 수가 좀 늘었는데 평균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면 앞뒤로 이렇게 퍼졌다는 얘기지. 결과적으로는 표준점수를 받는 층 상위권이 될수록 고득점을 할수록 훨씬 대학 가기가 편해진 게 진실이고 그걸 본능적으로 데이터는 없지만 본능적으로 아는 우리 친구들이 반수를 엄청 시작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고3 학생들은 위축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이 그렇다. 현실이. 자, 표준점수를 잠깐 볼까요? 표준점수. 이 기간 거의 같은 기간 19년 데이터를 넣지는 않았는데 표준점수는 100점 1등급 2등급 왜 3, 4, 5등급은 안 했나요? 이런 표준점수는 이미 표준화한 거라 5등급은 무조건 100이야. 가운데는 무조건 100입니다. 2020학년도, 2021학년도에 100점을 받아도 가형, 나형인데 134, 137 이게 좀 어려웠어요. 나형만. 149, 137 만점 2등급까지는 이런 분포를 대략 보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6평 100점의 표준점수가 완전히 이런 걸 여러분 표현으로는 떡상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올라갔다고. 그거 봐. 1등급의 평균은 그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게 아닌데 전체적인 평균이 내려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점수의 분포가 너르게 퍼지니까 상위권이 상당히 유리하고 결국 표준점수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시험이 되어버렸다. 그렇죠? 이 3, 4, 5등급으로 갈수록 다시 100으로 가니까 사실 여기가 과실이 되게 큰 거예요. 아, 이쪽보다는 확실히 고득점을 했을 때 상당히 유리한 시험이 되었구나. 근데 고득점자는 늘었다 줄었다? 역설적으로 늘었어요. 이 현상은, 이 현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현상.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선생님 있잖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하나 있는데 이번 6월 달에 우리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관련된 여러 사건, 사고가 있었어. 그런데 킬러를 없애라는 교육적 정책이 사실은 그동안 이미 진행되어 온 이 현상을 뒤늦게 사후적으로 조금은 갑작스럽게 사회적으로 공론화를 시킨 거지 사실 이미 수능 수학은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었고 이미 변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뭐예요? 이거지. 변화의 핵심. 더 이상 이제 3개 문항 정도에 이미, 이미 3문항 정도, 2, 3문항의 난이도가 집중돼 있고 변별력이 집중돼 있는 시험의 체제가 아니게 되었다는 거야. 공통과목 체제로 넘어오면서 준킬러, 약간은 어려운데 킬러급은 아닌 것. 비킬러, 누가 봐도 평범해 보이는데 어? 이게 발목을 잡네. 누가 봐도 그렇게 복잡해 보이진 않는데 풀고 나면 틀렸네. 마지막 한 문장이 이해가 안 되네. 이런 빅킬러, 준킬러, 변별력 문항들로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식 자체가 변했다는 거예요. 3문항에서, 킬러 3문항에서 이번 6월에 변한 게 아니야. 공통선택과목 체제로 넘어오면서 이미 변해서 3문항이 아니라 적어도 한 5대에서, 지금은 거의 10문제 가까이가 포인트가 있어. 이렇게 소수의 문항에 집중된 이러한 변별력이 아니라 어떤 번호대가 어려울지는 각각 개별적인 학생들에 따라 달라지고 하여간 조금은 풍성해진, 다채로워진 변별력 포인트를 가진 문항들 이런 게 이미 주류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 아, 최상위권 아이들이 왜 늘었는지 이해가 되죠. 정말 어려운 문제는 못 풀 수도 있는데 고만고만한 것들은 잘 푸는 학생들이 꽤 있다는 얘기죠. 전국적으로는 매우 소수지만, 그치? 아, 그 친구들이 수혜를 입고 있는 거야. 수혜를 입고 있다기보다는 원래 수학 기본기가 있으면 잘 맞출 수 있는 문항들로 성격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옛날에 풀어본 문제들을 기억에 의존해서 열심히 풀어, 아주 빠르게 잘 풀어내는 친구들은 오히려 점수가 떨어진 거죠. 왜? 안 통하는 문제가 여럿으로 늘었으니까. 이 상황이 딱 우리가 맞닥뜨린 현재의 수능 수학의 딱 정확한 현실입니다. 선생님이 첫 번째 질문은 처음 타이틀을 뭐로 걸었습니까? 시간 부족이 문제라고?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야, 이 100분 안에 못 풀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네라는 그런 아쉬움 안탈 검사입니다. 이해가 되지. 그런데 잘 생각해 봐요. 모두가 100분을 가지고 했는데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지만 변별용 문항 한 10개를 비교적 수월하게 쭉 풀어가면서 맞춘 11, 12, 13번이랑 내가 고민고민하며 해석을 잘못해서 돌아갔다가 아니면 계산이 좀 잘못돼서 다시 정정해서 풀었다거나 처음 보는 문제라 무슨 문제인지 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한참 고민해서 겨우 맞춘 거랑 같은 점수를 얻었다 하더라도 한두 개였을 때는 차이가 안 나던 것이 이제 10개 이러면 평균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럼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시간을, 시간이, 시간 내에 풀지 못한 그 아쉬움보다는 시간 내에 풀기가 뻑뻑한 문제가 좀 다수가 출제된 시험이었구나라는 사실이 더 명확하게 맞는 말이지. 그래서 말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에 한 다섯 개 정도의 과거 킬러 중심의 소수문항의 변별력이 집중돼 있던 시절에 실전 모의고사를 대하는 태도? 아니면 뭔가 공부를 해나가는 그런 어떤 습관? 이런 지표들이 좀 있거든요.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사고, 생각이 혹시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렇게 주로 자리 잡고 있다면 분명히 그 지점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정도예요. 아, 내가 실수 때문에 미치겠어요. 당시에는 가나영 시절에는 실수가 정말 등급을 바꾸는 시절이었어. 등급 간 문항 차이가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었거든. 8, 8, 8, 4, 8, 9, 2, 8, 8, 8, 4라는 1, 2, 3등급 커트라인이 종종 나왔어요. 시간 관리. 야, 100분을 시간을 딱 잘라가지고 27문항을 50분 안에 풀어야 돼. 그래야 나머지 50분 동안 킬러를 풀지. 이런 전략이 현실성이 좀 있었어요. 왜? 빅킬러 중에 준킬러급 문항이 없고 빅킬러 중에 변별력 있는 문항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 애들은 실수하면 진짜 치명타고 시간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실제로 수능 성적이 희비가 교차하기도 했으니까. 기출문제를 회독하면, 여러 번 회독하면, 이래도 마치 내신하듯이 이렇게 회독하면 27문제 정도는 비슷한 문제들이 거의 나오니까. 회독의 횟수로 자신의 학습량을 측정하기도 했고, 실무복복, 실조모의고사를 쌓아놓고 내가 기출 회독이 잘 되어 있는지 점검 정도만 해도 되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의 시험했다고요. 지금? 아니, 과거에. 불과 2, 3년 전에. 우리의 수능이 그게 아닌데, 왜 우리가 그러한 정서를, 전략을 공유하고 있을까요? 그게 이렇게 해가 건너가면서 이게 개선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과거 수험생들이 좋은 전략이었다고 생각한 걸 말하거든. 그런데 그걸 여과 없이 우리가 어느새 채득한 걸지도 몰라요. 엔제복복이라고 이것은 가나영 시절에 있던 건 아닌데, 실무 기출 회독이나 실무 복복이 잘 안 통하니까, 엔제야 이제는, 이제는 엔제야. 엔제복복을 작년에 엄청 했어요. 2022학년도에 기출 기출하다가 망했죠? 그러다가 2023학년도에 작년에 엔제, 엔제하다가 또 잘 안 통하는 거지. 엔제복복. 문제는 이러한 마인드 자체가, 이러한 전략 자체가 이미 좀 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데, 비난이 목적이 아니야, 여러분. 현실을 좀 냉정하게 다시 한 번 되돌아보자는 거지. 여러분, 말이 좀 무거운 말일 수도 있어. 개념도, 캐릭? 뭐야. 그냥 주어져 있는 저 짧은 저 문장이, 저 조건이 어떤 개념에 근거한지 개념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풀어. 실마리를 풀어내는 힘. 낯선 문제. 그게 외계 언어는 아니거든. 교과 개념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것을 독해하는 힘. 평균 장악력. 이게 뭐냐면, 이제 세 개, 두 개 이런 게 아니야. 스물, 일곱 개는 담아줘야 되는 어떤 그런 밍숭맹숭한 대상이 아니라 적어도 한 열 개, 다섯 개에서 열 개의 내가 혹은 내 친구들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어려워할 수도 있는 게 한 다섯 개에서 열 개 정도 이렇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걔를 결과적으로 맞췄고, 결과적으로 틀렸고 이게 아니라 이 열 개 정도를 얼마나 정말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평균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다 보면, 맞은 문제에서도 사실은 더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오답하고 복습할 지점이 있는 거고, 틀린 문항이 왜 틀렸는지에 대한 성격이 정말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점의 가치를 높게 부여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시간을 많이 부여해야 합니다. 지금 파이널 시절인데 개념 공부해도 되는 거고, 당연히 되죠. 개념이 약간 흐릿해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번 1주차 모의고사에서는 미분 개수의 좌우를 구별해서 극한 계산하는 것에 기분이 많이 약하더라고요. 강조했어요. 그거 복습하고 확실히 교과계점부터 챙겨라. 어떤 친구가 왔어. 개념서 다시 봐도 되나요? 당연히 되지. 그 부분의 개념서는 보는 게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개념을 복원해내면서 기본기를 다져나가는 전략. 이게 지금식이 필요한 미덕인 거야. 최신 기출들은 이런 방식의 과거의 기출을 회독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결로 많이 나와 있잖아. 그것을 풀어서 맞고 틀린 게 아니라, 이걸 왜 처음엔 좀 어려워했을까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시 한 번 음미하는 과정이 엄청 중요하죠. 꼼꼼한 리뷰. 복습을 하고 모의고사 한 회에 취잖아. 그것을 위한 복습과 재해석해보는 과정이 모의고사 응시하고 모르는 문제 배우는 시간보다 더 많아도 돼요. 맞은 문제도 다시 보면서 한 회차를 통해서 내가 배운 것, 새로 익힌 것, 그리고 과거에 공부한 것들과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이런 꼼꼼한 리뷰 과정 자체가 벅벅이라는 약간은 단순하면서 밀어붙이기 좋은 전략보다 훨씬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 선생님 얘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일주일 딱 수업을 하고 나서, 현장 수업에서요.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강조를 많이 해주고 과제를 사실 사전에 그렇게 구성했어. 선생님 모의고사의 어떤 부가 컨텐츠 이런 거. 그러면서 그 방향으로 가면 얼마나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은 실증적인 사례가 작년, 재작년에 이미 구축이 돼 있어요. 그런 지점들을 선생님이 앞으로 좀 실증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각각의 문항에 대한 꼼꼼한 리뷰를 통해서 어떻게 성적이 올라갔고 아, 각각의 문항에 대한 리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샘플도 좀 보여드릴 생각이고 주요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스스로 평가하는 어떤 복습 방법, 이런 복습 노트 이런 것도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자, 오늘 좀 캐스트를 자세하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알려드렸는데 이게 파이널을 시작하는 지금식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큰 문제의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대는 변했고 이 6월 달에 갑자기 변한 게 아니라 공통과목 체제로 오면서 이미 성큼성큼 변해왔었다는 사실 그것을 자각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올해에서 이번 파이널 강좌를 준비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승리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납시다.